2022년 11월 7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안정현이 경매TV 제2기 경매라방 제12강입니다 교재 내용은 11강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오늘 제 계획상으로는 지난 11강에서 말씀 다 못드렸던 가등기 있잖아요 가등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또 이제 지상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릴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상으로는 11월 9일이죠 모레는요 후순위 가치분하고 인수임차인 이 네 가지 유행에 대해서 말씀 드림으로 인해서 권리분석 쉽게 하는 방법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요즘도 보니까 말이죠 교재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시더라고요 교재 필요 없어요 책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열심히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교재 그것도 사실려면 책값이 3만 5천인가 3만 8천원 하는데 굳이 그런데 쓸데없는데 돈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저는 또 이제 책이 거의 없어요 제 사무실에 보면 이제 그 서가죠 서가에 보면 전시용 디스플레이용으로 책을 몇 개 꽂아놓고 현재 우리 회원님들이 저한테 책을 파십시오라고 연락을 주셔도 저는 책을 못 팝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생경매 교재 같은 경우는요 아마 책이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였는데 그 책이 아마 절판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꾸 영상물이나 열심히 보시라니까 자꾸 책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입장에서도 책을 팔아먹으면 좋지요 저도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책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희 영상물이나 제대로 똑바로 들으시면 된단 말이죠 영상물로 안 들으시면 맨날 책만 찾으면 됩니까 안되죠 그죠 일단 오늘 제가 이제 가등기 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에 대해서도 말씀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마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가등기 인수 또는 소멸해 가지고요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소멸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소멸해요 담보가등기는요 선순위든 후순위든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소멸한다는 거 왜냐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하고 동등한 순위 저당권하고 동등한 순위가 아니고 저당권하고 어떤 사촌지간입니다 거의 효력이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듯이 돈 빌리면서 가등기 설정하는데 어떤 가등기 담보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저당권도 경매심해각으로 죽는다 소멸한다 이거죠 이것은 이제 민사시평법 90일조치의 이항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담보가등기도 보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담보가등기 경매심해각으로 꼴까닥 소멸한다 이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소멸해요 그러니까 저거 뭐다 이 사람의 실채권을 우리가 이렇게 보십시오 뭐냐면요 저당권자가 있는데요 저당권자에 이 사람의 실채권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의 실채권액이 구워준 돈이 저당권자의 실채권액이 10억이라면 10억 그런데 경매결과 천만원밖에 배당 못 받았어요 그래도 저당권 매일 갑 저당권이라면 이거 죽어요 없어져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갑이 저당권 대신 담보가등기를 설정했다 이거죠 담보가등기 설정했다는 것은 뭐다 저당권하고 사촌지가 아니니까 돈 구워준 거예요 그럼 갑의 담보가등기에 의한 실채권액이 실채권액이 역시 10억 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어 천만원 배당 받았어 알았어 죽어 죽어라 이거죠 또 예를 들면 자기 실채권은 10억 원인데 바빠가지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저당권 같은 경우는 바빠서 법원에다 채권계산서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저당권자인데 바빠서 법원에다가 법원에 공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요 배당에서 배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담보가등기는요 바빠서 법원에다가 채권계산서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영원히 배당에서 배제가 되면서 10억 원도 낙찰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저당권이든 담보가등기든 이게 이 사람들의 실채권에 낙찰자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저당권 같은 경우는 설사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손치더라도 배당에서 배제가 안 된다 이거지 그런데 담보가등기는 배제가 됐는데 왜 그렇느냐 그러니까 저당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동본을 천천히 보시게 되면 채권 최고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보가등기는요 채권 최고액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뭐다 부동산 등기부의 값구상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담보가등기인지 보증가등기인지 몰라요 그럼 법원의 수소자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는 담보가등기를 그럼 지만 알고 있지 법원에서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가 배당 요구 안 했어 법원에서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법원에서 저 사람의 정책 실질적으로 채권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하면 배당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액이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부동산 등기부동본상에 1억 원 2억 원 이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법원에서는 배당 기일 3일 전에 배당필을 확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저당권자한테 당신 채권액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보완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어? 너 담보가등기야? 그런데 채권계산 제출 안 했어? 알았어 그럼 넌 이런 땅기는 한 푼도 배당 못 받고 담보가등기는 경매시 죽는 거야 왜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아 가등기 담보통에 가는 법률 규정을 보라 말이야 그 규정을 포기하면 담보가등기는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돼 있잖아 아무리 조건을 했잖아요 사람은 무식한 XX야 이렇게 하면 쪽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또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선순위 보존가등기 자 보시죠 선순위 보존가등기입니다 선순위 보존가등기는 무조건 인수한다 당연하죠 선순위니까 선순위 무조건 인수한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후순위 후순위 보존가등기는 무조건 소멸이죠 그런데 무조건이 아니죠 후순위 보존가등기는 조건적으로 소멸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거지 항상 여기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A가 그다음에 B가 예를 들어 담보가등기 아니면 보존가등기 설정했다 치자 이거지요 지금 제가 여기서 담보가등기 보존가등기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끔 제가 미리 담보가등기다 보존가등기다 이런 식으로 확정지하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정보지를 본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딱 보시니까 가등기 설정되어 있다 했을 적에는요 이 가등기가 담보인지 보존해야 할 방법이 있다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는 2편 제가 자꾸 2편으로 미룹니다 2편이 실전 경매니까 2편에 가서 제가 보다 정말로 정말로 깊숙하게 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니까 A가 저당권 실정하고 나서 일단 B가 보존가등기 설정했습니다 보니까 C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강제 경매 신청했어요 강제 경매 C가 강제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A 저당권 이것이 말소 규정 권리 되다 보니까 이 보존가등기 후순이죠 거죠 후순이면 당연히 죽잖아요 조건적으로 죽어요 그런데 C가 경매 신청했는데 여기 A가 만약에 없어져 버린다면 이게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대의변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없어져 버린다고 없어지게 되면 갑자기 보존가등기는 A 저당권이 있을 적에는 후순위 가등기였는데 A 저당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갑자기 C 강제 경매 소멸 기준 권리 되잖아요 이것보다 먼저 빨리 앞선 보존가등기였다면 이거 조건적으로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후순위 보존가등기는 조건적으로 소멸한다 그럼 봐서 때로는 봐서 인수를 하는 여기서 보시니까 우리가 경매 이거 제가 방송하는 와중에 수차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경매 신청 권자를 확인하죠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기억나시죠? 경매 신청 누가 했냐 이거죠 그리고 또 소유도 아니고 중위도 아니고 빚은요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은 빚을 대신 갚을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만이 빚을 갚아야 의미가 있잖아요 저 집 맨날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저 집이 경매가 진행 중이네 내가 골목으로 씩씩씩씩 하다가 저 집이 경매 진행 중이네 내가 돈 많으니까 내가 돈 갚아야지 그런 미친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관계인만 빚을 대신 갚는다 따라서 대위변제 대위변제의 가능성 대위변제였어요 이거 말수도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경우의 수를 우리는 경매 투자를 하심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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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만약에 만약에 이게 없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되지 엄마야 뭘 어떻게 돼 낙찰자가 완전히 쌍꺼피 터져버리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 이게 3번의 인수가등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11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보니까 4번 담보가등기 이렇게 나갑니다 담보가등기 해가지고요 여기 청주사건인데 경매정보제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가등기 하니깐요 여기 보면 청주지방법원 2018 타경입니다 2018 타경에 5242 물건번호 3번입니다 충북 청주시 수원구 개신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걸 아마 법인에서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뭐 낙찰 받았으니깐 잘 받았다고 해야겠죠 일단은 근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잠깐 내려가 보니까 말이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 이모시라는 분이 계시네요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가등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등기인데 이게 순순이에요 갑자기 경매정보제 보니까 소멸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옆에서 채권계산서의 금액 확인이래요 어? 이거 봐라 가등기인데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구나 그럼 우리는 이런 게 담보 가등기로 볼 수는 있어요 그죠? 담보 가등기로 볼 수는 있는데 이건 아마 제가 지난 11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요 부산에서 실제 이수신 사건인데 이것도 부산에서 경매사건이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렇듯이 선순위에 부산사건인데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일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저당권자가 이렇듯이 담보권 실행에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권자 편의점 가보라 할게요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문건 접수 내기를 다 표시를 해놨단 말이죠 가비 말이지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니까 봐가지고 어린한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영상물을 보니까 말이지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이것은 담보가등기 웃기는 사람 자빠져 앉아있네 제가 그래서 11강에서 말씀드렸죠 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안 드시는 분들은 영상 안 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이 영상물에 대해서 봐주십시오라 제가 사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안종행 꼴보기 싫어 묻으신 분들 안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괜히 밑에다가 영상물 밑에다가 댓글로 이상한 걸 달지 말라고 달면 확 그냥 제가 성질 내버린다니까요 어쨌든 봐가지고 어린한 사람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다 이거지 왜 낙찰을 받았냐 하니까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채권계산 제출했으니까 이렇듯이 채권계산 제출했단 말이죠 채권계산 제출하면 당연히 이것은 담보가등기지 않냐 그것도 내 낙찰을 받았다 이거지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이어서 담보가등기는 경면신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법 규정에 나와 있지 않느냐 나와 있다 이거지 그런데 나중에 사실 알고 보니까 담보가등기 아닌 게 보존가등기랍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밝혀졌냐 그러니까 배당기일 날 말이죠 배당을 하는데 법원에서 1등으로 가등기권자한테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 잔여 금액에 대해서 저당권자한테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배당을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이 선순위 가등기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 배당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배당이의 제기를 한 그 이유인 적선 이 가등기는 보존가등기다 왜 보존가등기냐니까 이 사람이 최초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있어가지고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집어넣는데 아파트 진입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잔금은 지급을 못하고 이 상태에서 자기가 분양받은 예를 들어 101호에 대한 소유권을 길이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갑이라는 사람 누구한테 돈을 꿔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유권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입니다 돈을 꿔줬다는 것은 채권이죠 금액 채권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이라는 권리입니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등기였다 따라서 이건 돈 꿔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이게 맞거든요 그럼 이 사람한테 배당해 주지 마 그럼 그 대신 뭐다 이 가등기권자한테 배당해 줄 걸 누굴 이렇게 저당권자한테 배당해 줘라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건이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존가등기는 배당은 못 받는데 그런데 지가 보존가등기잖아요 말수가 안 되는 거예요 돌아빕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는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는 게 너무 막 그런데 경매정보지를 보시면서 색안경을 끼고 막 쳐다보면 진짜 할 거 없어 정말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계산서 금액 확인했대요 일단 좋아요 담보가등기를 보자 이거지 담보가등기를 보면서 우리가 입찰 들어가자 이거지요 입찰 들어가서 만약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말씀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입찰에 의한 낙찰받기 전과 낙찰받기 후로 나눠서 낙찰받기 전보다 낙찰받기 후가 더 바빠요 낙찰받기 전에는 간단하잖아요 경매정보주의에서 권리분석 간단하게 한 1초 내지 2초 안에 권리분석 끝내버리고 그다음에 물건 마음에 들으면 현장가가 시세조사 간단하게 해버려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입찰받기 더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낙찰받기 받은 이유가 왜 더 바쁘냐 그러니까 이런 가등기 이놈이 진짜 담보가등기인지 보증가등기인지 여기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왜 낙찰받은 이유가 더 바쁘냐 그러니까 매각길 당일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일반 경매법정에서 일반 경매인들에게 보여주면요 바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잖아 그렇죠? 매각길 당일날 여러분들 경매법정 가보시게 되면 시절데없는 매각물건명세서하고 감정평가서하고 현황조사 그거 전부 다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뭐라고 시절데없으니까 그걸 보여주냐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민사집행 사건 기록 뚜껍은 각 사건마다 책자가 있어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낙찰받으면 그때 내가 낙찰받은 이유가 이해관계인이 되거든요 그럼 이해관계인이 입장에서 담당 경매 계획을 가서 계장님 열람 등사 청구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경매 사건번호에 대해서 열람 및 등사 등 복사입니다 등사 청구서 해가지고 이런 조그만 양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가 사건번호 써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그때 담당 경매계에 대한 민사집행 사건 기록을 휙 던지면서 당신이 복사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해버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뭐 봐가지고 담보가든지 이 사람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인적사항 및 인적사항을 확인해야겠죠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전화해봐야지 제가 만약에 이런 물건에 입찰을 당하면 저는 전화합니다 담보가든지 권장한테 이 사람 가등비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당신 저기 진짜 담보가든지요 보장가든지요 당신 누구야 나 낙찰을 짜요 이랬을 때 담보가든지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 서면 그때 가서 법원이 지정한 대감납부 기한 내 대감납부하고 그런데 낙찰 받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머니야 이 놈이 담보가든지 보장가든지 내 그러면 어떡한다더라 내가 불허가 신청이다 또는 내가 허가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내가 빨리 몸부림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법원 경매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모순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 내고 내가 부동산 사는 데 말이지 왜 법원가 맨날 아쉬운 소리라고 한 봐지 웃기는 시추에이션 아닙니까 웃기는 상황이라 웃기는 상황 그래서 일단은 이권 같은 경우는 선순위의 가등기가 돼 있고 여기 보시면 매각물금 맹세서 한번 볼까요 매각물금 맹세서 보니까 매각물금 맹세서를 보면 매각물금 맹세서에 보면 이런 가등기권자의 어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얼굴 임차권 넘기 있다고 그러고 보동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은 매수인 인수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참 그래 봐가지고 저는 법원 경매에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똥꼬집이 아니에요 우리 객관적으로 놓고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을 받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담보 가등기냐 보존 가등기냐 얘기 따라가지고요 낙찰자의 지위가 180도 확 바뀌어 버립니다 담보 가등기라면 그 놈이 말수 기준 권력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교통정리하면 되는데 이 앞에 있는 가등기가 말이지 최선순위 가등기가 만약에 보존 가등기다 그러면요 낙찰을 받게 되면 나중에 가등권자가 슝 나중에 말이지 본등기 해버려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하나를 소급해버려 그럼 따라서 낙찰자 이때 등기했잖아요 등기해도 이거 완전히 가등기의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을 상실해가지고요 경매 출처상에서 잠깐 내가 내 걸로 낙찰을 받았다가 이거 제가 지난 11강에서 어디 보니까 서울 강남구 아쿠정동 현대아파트 1층 100위로 가등기가 본등기 한 등기부 등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여드렸잖아요 11강 안 보이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은 하는고 해가지고 그러신 분들 돈 못 봅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 악담입니다 1강보다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안 보신 상태에서 경매하실 수 있죠 뭐 그냥 적당히 하시다가 황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깨구리 잡는 식으로 말이지 그러다가 나중에 부동산은요 한방에 박살납니다 정말 인생 박살난다는 거 저는 그렇게 한방에 인생 박살나는 사람들 꽤 많이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차근차근 뭐가 급합니까 봐가지고 차근차근 보시고 또 의문상 있으신 분들은요 그 영상물 밑에다가 댓글도 하시고 또 질문 주시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릴 그런 질문이다 그러면 제가 영상물로 제작을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제가 운영한 건강한 부자 클립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다가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시고 영상물로 쫙 보시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공짜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뭐냐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한 분이 밑에다 영상물 밑에다 댓글도 하셨는데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달래요 환장해버려요 환장해버려 우리 채널에 보면요 제 휴대폰 번호 딱 적혀 있잖아요 그건 못 보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카페 이름을 가르쳐줘요 카페도 다 링크 다 끌어놨다니까요 그만큼 사람들도 관심이 없다는 거라 봐가지고 전화번호 다 했고 카페 다 했으면 다 링크 그려놨어요 그리고 채널 대문에 보면 안영진 변호사 블로그 안영진 변호사 제 아들임이 제 아들임 변호사 블로그 다 끌어놨어요 어떤 분들은 아들 변호사한테 전화번호 그거 어떻게 하면 전화번호 다 했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요 최대한 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유튜브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이다 보니까 제가 막 말을 세게 못해요 옛날에 제가 네이브 카페에서 경매 박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박사 방송할 때에는 정말 입에 진짜 쌍시오 소리만 안 나왔지 대단히 제가 독서를 많이 퍼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서를 퍼보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잖아요 지가 뭔데 말이지 까미 독서를 퍼보고 자빠서 앉아있어 이렇게 하면 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요 또 오늘 보니까 오늘 채팅창 벗고 인사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폴님 1등으로 돌아오셨네요 곽충근님 감사합니다 이정하님 열정맨님 강성확님 강성확님 낙찰 받으셨는지 오피스텔 오늘 보니까 법인에서 낙찰 받으신 것 같던데요 그런 질문 주시고 비밀상담 주셔가지고요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자유교시판에다가 살포시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평택지원권 낙찰 받았습니다 아니면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저도 좀 궁금증이 해소될 거 아닙니까 조창선님 감사합니다 나사랑님 박황용님 나는나님 맹자월님 이상희님 여운배님 유현석님 주여사님 알카기대왕님 이명남님 고공쌤 부동산TV님 호담님 호담님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닉네임이 조금 낫습니다 빠병님이시죠 빠병님 감사합니다 빠병님 어때요 댓글 다셨던데요 어떤 댓글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요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루에 평균적으로 댓글 한 30개 정도 달래요 초창기에는 댓글이 잘 안 달랐는데 댓글에 많이 달래니까 저도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은데 일일이 댓글에 답글을 달래니까 저도 그것도 일입디다 빠병님 감사합니다 별이 대박님 감사합니다 김유태님 또 아리수님 아리수님 우리 건강한 부작클럽의 경부 박사님이신가요 임상우님 스카이 캐슬님 마마깍공님이시고요 감사합니다 신인철님 공재헌님 자연이 좋아님 들어주신데요 류인진님 자꾸 제가 이름을 밝혀야 됩니다 이게 아니죠 뭐고요 라텔님 또 류 병직님 커피향체력님 새싹님 한박꽃님 치토스님 안 리치 데드읍니까 영어로 되시네요 감사합니다 떡갈비님 일레번님 인생육심님 인생육심님 저기 채널 들어가 보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해놓으셨대요 저도 찬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명님 떡갈비님 김혜진님 오늘 많이 들으셨네요 부부익선님 라방 오늘 처음이십니까 계속 들어오세요 시간 나시면요 그냥 들어오세요 시간 없으시면 제 방송 보시면 되는데 이거 뭐 사실 다들 잘 아시잖아요 은행금리가 8%에서 9% 10% 막 바라보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런 시국에 내가 은행에서 대출 뽑아가지고 저기 경매 경락장금 납부한다는 부담부대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참에 자빠라진 경우에 좀 쉬어간다고 쉬지는 마시고 이참에 공부하는 타이밍으로 삼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정도 바짝 하시다 보면 나중에 또 분명히 내년쯤 해가지고 제 생각인데 정부에서는 취력세 완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자율이 조금 이렇게 좀 완화된다면 그때가 본격적으로 한번 입찰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시고요 또 누구신가요 할리호넷님 감사합니다 시화호님 백호님 들으셨네요 지각하지 마세요 왜 자꾸 지각하십니까 낙방 2등입니까 두 분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낙찰 받기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물건 딱 찍어가지고요 임장 열심히 하고 권리무성 열심히 해도요 낙찰 받기 참 어렵다니까요 소창재님 감사합니다 에어버스 러버님 오늘 늦게 오셨네요 에어버스 러버님 늦게 오셨고요 또 누구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일단 채팅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말씀도 여러분들은 이건 제 경험입니다 경험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경험하는 건요 저도 뭐 경매하면서 엄청 많은 경험해보면 없어요 제가 어떻게 모든 걸 다 경험합니까 모든 걸 경험 못해요 또 보면요 사람들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는 게 있잖아요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경매 부동산 중에서도 보면요 제가 싫어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건 제가 안 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게 분명 뭐 입냐 뭐 시골에 농가족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더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제가 좀 안 하고 그동안 제가 해왔던 거 또 아니면 또 저희 카페 회원들과 같이 이제 협업에 해가지고 요즘 협업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왔다 갔다 왔다 왔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협업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간접 경험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말씀드리는 것이 선순위에 가든 끼 있다 이건 또 뭐는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만약에 법원에서 이게 참 그래요 법원에서 조사단 말이죠 이게 아 저기 채권 개선을 제출했다 이거지 그러면 당신 이제 채권 개선 제출했어 알아서 뭐 봐가지고 설정 수료 계약서보다니까 아 이거 이 사람은 담보가 아니면 보증가든 끼잖아 이 사람아 하면서 이게 반려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접수해버린다고 받아줘버리니까 그걸 또 일반 저기 경매인들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어 이 채권 개선서를 제출하겠구나 야 그럼 이놈이 담보가 느끼구나 해가지고 믿고 덥석 물러버린다 물 덮으면 이빨 왕창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런 생각하시게 됩니다 국가기관은 법원에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해줘야겠죠 소송 걸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요 100% 손해를 안 해준다니까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상권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떤 거냐니까 전세권 관련된 것인데요 법원에서 문건 작성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8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되는 인수했어요 실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1차 감정가격이 한 1억 정도 됐는데 이 양반이 근 한 1억 원 선에서 낙찰을 받아봤어요 8천만 원 인수해버리니까 알면 1억 8천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한마디 일기 라이브 방송에서 전세권 파트에서 이 사례를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열받잖아요 열받으니까 국가기관인 법원 그러니까 물건지가 서초동에 있는 오피스텔이니까 중앙지방법원 얘기죠 그렇죠 국가기관인 법원을 상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박수 쳐야 됩니다 판례 만드신 분 대단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분들은 뭐다 내가 해야 될 것 그분들이 자기 비용 들여가지고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그렇게 사례를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뭐냐 이거죠 어 맞다 이건 국가기관 법원에서 이거 잘못함으로 해내가지고 일반 개인이 손해를 봤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그런 데 있잖아 해주는데 국가기관에서 손해를 배상해줘야 될 범위는 어디다 20%래요 완전히 보내 20%면 얼마입니까 1,600만 원만 물어줘라 이거죠 그럼 나머지 80%는 뭐다 이거 80% 이상은 뭐 당신이 선령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나름대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 분석을 하지 못한 책임 몫이 6,400만 원이니까 이건 당신이 책임지고 국가기관에서는 1,600만 원만 책임지겠다고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대법원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했다고 하면 변호사 비용도 안 나와요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선순위 같은 기가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 된다 이게 되죠 했을 때 그런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게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말이죠 어떤 식으로 판단 판정을 내리 판결 내리지는 좀 못해요 장담 못합니다 20%가 될지 30%가 될지 아니야 패소 판정을 날지 그건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뭡니까 시간적인 비용과 아이고 머리야 시간과 검전쟁 측면에서 전부 다 손실이잖아 손실 그래서 낙찰을 받고 나서 아 이 놈이 조금 미심쩍다 이거지 그런데 법원에서는 입찰하기 전에는 민사실패 사건 기록을 안 보여주니까 낙찰 받음과 동시에 내가 이해관계인이 되니까 이해관계인이 시위에서 입장에서 민사실패 사건 기록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하여가지고 미심쩍은 냄새 나는 것만 탁탁탁 찍어가지고 복사로 떠든 제가 다른 데 분석을 한 상태에서 아 이거 보니까 이 놈 때문에 내가 이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낭패를 당했구나 그러면 어떡한다 하더라 내가 불허가 신청이다 내가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다 매매계약 해제 및 경매대금에 반한 청구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낙찰자에게 지금 제가 빨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내용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데 정의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 대문에 보면 휴대폰 번호 있잖아요 어쩌나 주시라니까 제가 그냥 답변 드리겠다니까요 그죠 돈 안 받는다니까요 또 변호사가 아닌 제가 돈 받고 법률적인 상담을 해주면 변호사법에 조촉됩니다 변호사법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면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관 같은 경우는 선순위에 가등기고요 아이고 이것도 이제 일단 1부 방송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담보 가등기죠 그죠 그 다음 2부 방송에서 말이죠 이것도 5번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게 많아요 2부 방송에서는 5번에 갑전입 확정 을 가등기 갑강제금 신청 그 이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기 라방 12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지마다 2부 방송에 전해 볼게요 3부 방송 방송에 전해 봤습니다 종Um나이등기 3부 Organisation